오케이코 오케이코 오오오오 진짜 이렇게 방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오케 딱 12시까지 오케 빡세게 오케 공격이랑 스매싱이랑 드라이브 커트 다 해? 속이는거 하지 좀 빡세게 할게 오케 안좋아 안좋아 파이팅 됐죠 아 소리 좋았는데 으악 으악 감사합니다 오오 근데 생각보다 뒷사각이 안좋지는 않은 좋아진거 같아요 좋아진거 좋아진건지 여기서 뒷사각은 움직임이나 이런거는 괜찮은거 같은데 조금 자세히 낮추는거하고 컨트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컨트롤도 보면 템포를 도윤이가 말한게 비슷한데 도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도 붙이고 이렇게도 붙이고 여러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걸 많이 사용해야하는데 여러가지를 계속 똑같은 패터리 가서 밀리면 그냥 들어 박고 가서 때리셨으면 때리고 때린 다음에 또 날라갖고 또 못 때리면 똑같이 놓고 계속 이런 느낌 제가 해보니까 제가 타협하는거 같아요 머리를 써야돼 코스를 정하고 머리를 써야돼 일단 힘들거 같으니까 오랜식스 안할라고 아 그건 안돼 코스를 하면서 코스를 계속 봐 코스를 이기고 끝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볼게 진짜 해볼게 끝낸다는 생각으로 해야돼 타협하죠 나이스 나이스 요런 볼들에 좀 약한거 같아 요런 볼들 그치 이런 볼들이 약해 그냥 때리고 놓고 이건 잘해요 정박에 자랐는데 낮고 패스트한 공에 대한 처리가 좀 약해 그런건 니 몸이 확 확 가져야 된단 말이야 치면 쳤으면 확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맞춰서 가서 똑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 속도를 올렸으면 같이 둬도 속도를 확 올려야지 뛰던지 날던지 해서 아니면 스텝을 더 확 가던지 저거 임신설있던데 임신하잖아요 누가 임신하셨나요 누가 임신하셨나요 근데 방금서 우세계껄로 차별이 확 떨어져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 연습을 무조건 그렇게 해야돼 네 오래 잘하는거도 해야되는데 몇개를 하더라도 최선을 무조건 무조건 빨리 뛰는걸 해야 그게 게임할때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발 조심해 발 조심해 발 조심해 진짜 속아져서 속은거야 얼굴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때리려다가 속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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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 왜 좀 끌어당겨서 해 앞에서 해야지 하하하 좋은 위치에서 써야되는데 안 좋은 위치에서 불리하게 써버리잖아 하하하 그걸 일단 앞에서 잡는다고 생각해요 하하하하 하하하 거기서 잡으면 방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잡는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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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쪘고 가요 안 쪘잖아 끝났어 올릴거야? 봐봐 우리 지금 진짜 45분 조금 넘어서 시작했는데 5분도 안 했을걸? 진짜 5분도 안 했죠? 근데 이게 원래 선수들도 훈련을 하면 그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10분은 못해요 10분은 하면 대충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려지는걸 이겨내고 한 5분 10분을 바짝 조져야돼 태워야돼 태워야돼 근데 우리 경기시간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야 30분 하던데 우리 쉬는것 좀 빼고 랠리만 보면 길지 않단 말이야 파이팅 때려 놓고 허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때리잖아 때렸으면 낮춰야지 빵 때린다니까 드라이브를 무조건 좋은 위치에서 잡으려고요 세게 호흡하고 호흡하고 물 마시고 호흡하고 아니 뭐 근데 이렇게 해야돼 100을 다 써서 해야지 때리면 무조건 때리면 여기 딱 서갖고 날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때리면 마중을 나와 이렇게 무조건 그래야 이 사람이 압박이 되고 공을 내가 더 빨리 때리고 더 세게 때려요 잡아놓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처음에 너를 알려줄때 타협에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 타협에서? 컨트롤해서? 먼저 컨트롤해서? 도망부터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약간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다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일수도 있는데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할 영향이 안됐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내가 도망부터 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싸우는 힘을 더 키워야돼 응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싸우는 힘을 더 키워서 그 다음에 도망부터 해야지 계속 도망만 다니면 어차피 잡히게 돼있어 좀 크게 크게 해볼게 무조건 크게 좋아 좋아 얼마 안나왔다 더 확 와 더 확 들어오면서 쳐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때리고 내가 또 방태를 우려놓고 왔다 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돌아가서 여기 두 번이 아 네 계속 저기를 돌아가시면 네 네 돌아가서 그때 남자밖에 없잖아 네 그때 우리 뒷사각할때 그거였잖아 못 벗어나게 하면 직선에 머물러셔도 되는데 대각으로 빠지게 치고 너가 안빠지면 어떡해 만약 여기서 직선을 사이드를 잘 때렸다면 밀고 들어가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되는거지 근데 안되면 빡 가가지고 다시 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 이렇게 방금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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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